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존파이퍼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에피소드 아홉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은 아이들이 믿지 않는 것은 부모 때문인가요? 입니다 이것은 오리지널 에피소드 번호가 1089고 2017년 9월 4일에 방영된 것입니다 웬키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종 근심에 쌓인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존파이퍼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팟캐스트 담당자에게 글을 보냅니다 질문은 대개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 잘 다녔는데 나이가 들어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든 상태에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며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께서 근심에 가득 찬 가운데 다음과 같은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퍼 목사님 제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게 말합니다 사실 제게는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모두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았는데 지금은 성인이 돼서 모두 다 믿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지금 2명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그 삶으로 인해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2명은 아주 완전히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영적 상태를 보면 저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크게 낙담이 됩니다 이럴 때면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파이퍼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성경적인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퍼 목사입니다 이분의 질문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부모의 아이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성경이 약속했는가 두 번째 이런 문제로 침체와 낙담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먼저 첫 번째 요약된 그 질문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믿는 부모의 아이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잠원 22장 6절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래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아이들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를 일반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아이 자신의 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래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 자신의 길은 사실 나쁜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러냐고요? 늙어서도 아이가 아이 자신의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그가 원하는 길로 키우면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길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길로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어쨌든 자문이나 성경 전체는 믿는 부모와의 아이가 반드시 믿는 아이가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2사에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셔도다 만일 좋은 부모에게 반드시 좋은 아이들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저는 지금 마침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통해 좋은 왕에게서 나쁜 아들이 생기고 나쁜 왕에게서 좋은 아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 좋은 왕들과 나쁜 왕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항상 좋은 아이들을 내지 않으며 나쁜 부모가 항상 나쁜 아이들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쁜 부모가 항상 나쁜 아이들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조차도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와 보금이 그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12장 51절 52절 5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원이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장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장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1절에는 더욱더 놀랄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부모가 신실하다고 해서 반드시 신실한 아이들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실하면 신실한 아이들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크리스찬 부모에게서 반드시 좋은 아이들이 나온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낙담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무엇을 하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질문을 보내주신 분은 4명의 아이들을 낳았다 4명의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생활 잘하고 양육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모두 불신자가 된 것으로 인해 커다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저나 그분이나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가에 대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좋은 점수로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기억이나 우리의 기억은 다 한계가 있고 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항상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그런 죄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죄들을 먼저 하나님께 자백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자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최종 심판이 아닙니다 최종 심판은 마지막 날에 그 결과가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에 대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는 기쁨과 화평과 소망을 누릴 가능성은 우리가 내리는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하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하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금식해야 했지만 금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되어 나갈 때 아이들 위해 금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들이 잘못되어 나가고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자신을 낮추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택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슬픔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낮추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이들 보기에 정말 일관성 있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만큼 성경 말씀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권면하고 친절을 보이며 온유하고 부드럽게 아이들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합당하게 모든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확신에 우리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두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후에 막심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이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기초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금에 두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100% 올바르게 양육해냐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게 되면 안 됩니다 또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보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제시하는 세 개의 성경 구조를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들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들을 엮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한번 제가 이 말씀들을 읽어볼 테니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는 사도바울이 자신의 친족이여 자신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고통받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여기 지금 사도바울이 자기 형제 자기 친족들을 위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와 같은 고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사도바울이 느꼈던 것과 같은 커다란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는 사도바울이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따라서 사도바울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특별 시간을 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금식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큰 고통을 느끼고 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도바울은 빌리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래야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세 번째 단계는 사도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과 아이들의 혼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절대적으로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 감정들을 혼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화평 가운데 지내는 것 이런 일이 사실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매일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그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빌리포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화평일까요?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존재하는 그런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존재하는 화평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화평이야말로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화평은 사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고통 가운데 이 편지를 쓰신 그 아버지에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의 화평, 평강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런 기쁨과 화평을 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런 기쁨과 화평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팟캐스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빌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부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영원 부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영원 부궁토록 함께 하시기로 영원 부궁토록 함께 하시기로